안녕하세요. 멜론고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레일러스트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는 리틀파인을 선택해 줍니다. 벗고 스태치를 합니다. 꽃 수술을 그려줍니다. 새로운 레이오에 고레일 스태치를 합니다. 새로운 레이오에 멜로우 모양 스태치를 합니다. 스태치 레이어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폴더를 개별로 만들어 줍니다. 폴더를 구별하기 쉽게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브러쉬는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하여 채색해 줍니다. 모든 스케치와 채색 레이어에 말타락을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는 버드나무 목탄을 선택해 추가 채색해 줍니다. 배경색은 색을 분홍 계열로 변경해 줍니다. 완성된 일러스트 소스들은 복사하고 결합하여 줍니다. 복사된 소스들로 레이어드 재배치 하여 디자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 모래, 꽃, 멜로브향 소스로 디자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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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브러쉬를 이용해 배경을 꾸며줍니다. 모래, 꽃, 멜로브향 소스로 디자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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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꽃, 멜로브향 소스로 디자인해 줍니다.